자, 여기 인도하십시오. 뒤에 나와요, 뒤에. 여기 뒤로 조금만 가요. 여기 뒤로 조금만 나와요. 뒤로 조금만 나와주세요. 뒤로 조금만 나와주세요. 여기 뒤에 밀지 말고 조금만 여기 이렇게 갈 수 있죠. 우리 옆쪽으로 조금만 나와주세요. 땡큐. 민사씨, 민지 말고. 여기 뒤로 조금만 나와주세요. 민사야, 잘 갔다와. 안녕. 여기 뒤로 조금만 나와주세요. 여기 뒤로 조금만 나와달라고요. 뒤에 조심해요. 여기 뒤로 조금만 나와주세요. 여기 뒤로 조금만 나와주세요. 우리 조금만 나와주세요. 조금만 나와주세요. 저기 잘 다녀오세요. 네. 돌려서 다녀오세요. 여기 길만 조금만 나와주세요. 양 옆으로 조금만 벌려주세요. 여기 뒤에 너무 밀지 말고. 여기도 뒤로 조금만 더 갑시다. 여기 뒤에 밀지 말아요. 뒤로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. 여기 조금만 나와주세요. 조금만 더 해야지. 조금만 더해요. 조금만 더해요. 조금만 더 뒤로. 조금만 더 뒤로. 이렇게 안 하셔도 안 들어가요. 플래시 좀 꺼주세요. 플래시 좀 꺼주세요. 자, 플래시 좀 꺼주세요. 플래시 좀 꺼주세요. 진우 씨 핫 한 번. 플래시 꺼주세요. 플래시 꺼주세요.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. 플래시 꺼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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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 꺼주세요.